안녕하세요. 민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2부에도 많은 분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백텔데이 2022 2부는요. 백텔데이 시상식과 함께 어게인 양성평등의 한 발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백텔데이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만나뵙기 쉽지 않은 우리 배우님이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백텔데이 2022 진행을 맡은 봉태규라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연예인이라 만나기 쉽지 않은데 백텔데이 한번 코가 깨고 나서는 굉장히 쉬워진 진행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땐 앞으로 이제 매년. 고정으로 가는 겁니까? 마치 명절처럼 이맘때 저를 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좋습니다. 약속해 주시니까. 이제 백텔데이의 토크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양성평등에 기여한 작품과 창작자를 칭찬하는 시상식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영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나죠. 굉장한 저력을 보이고 있는 시리즈 부분. K-콘텐츠의 시리즈 부분까지도 선정을 하게 됐는데요. 성평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콘텐츠를 점검하고 또 의미를 되짚어보는 백텔데이의 시각이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수상자 발표와 함께 사전에 이 소식을 접한 수상자들의 수상 소감 영상으로 도착해 있다고 하는데요. 시리즈 부문 백텔데이의 시상에 앞서서 백텔 초이스 5 선정작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리즈 부문 백텔 초이스 5은요. 이정음 연출의 구경희, 김상호 연출의 서른아홉, 김정식 연출의 술꾼도시 여자들, 정지인 송연아 연출의 옷소매 붉은끝돈, 윤성호 연출의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 돌아갔습니다. 시리즈 부문 심사위원들은 최근에 드라마가 영화에 비해서 성평등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한 발 앞서 있다면서 특히 최근 시리즈 물의 경우 과거 여성 캐릭터인 연령대가 제한적이었던 것과 달리 다양한 플랫폼과 작가진 그리고 원작의 풍성함으로 인해 다양한 연령대의 개성있는 여성 캐릭터가 개발이 되어서요. 기존에 그 남성 캐릭터에 국한되어 있던 콘텐츠가 확장되었다는 점이 뚜렷한 수학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시리즈 부문 창작자 중에 성평등한 가치를 드높인 연출, 작가, 배우, 제작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감독상 수상자는요. 옷소매 붉은끝동을 기획부터 연출까지 모두 책임진 정지인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랑이와 이야기와 궁중 여인들의 우정을 고로 분배하며 애절한 로맨스와 신선한 여성서사 모두를 만족스럽게 완성한 사극으로 감독의 섬세한 연출이 빛을 바라내라. 안녕하세요. 옷소매 붉은끝동 연출 정지인입니다. 백델초이스 선정과 이번 연출부문 백델리안으로 선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연락받고 사실 너무 기뻤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큰 의미가 있는 상이고 사실 이 상 이렇게 받게 된다고 해서 저 진짜 여기저기 자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해왔던 크고 작은 노력들을 이렇게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백델데이를 통해서 많은 여성 동료들의 기회가 열리길 바라고 저 역시 또 찾아뵙기 위해서 좋은 여성서사를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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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백델데이를 통해서 더 많은 여성 동료들에게 기회가 생기기를 기원한 정지인 감독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백델리안 시리즈 부문 작가상 수상자입니다. 마흔을 목전에 둔 세 여성의 삶과 우정을 그린 작품이죠.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도 우리에게 익숙한 서른아홉의 유영아 작가입니다. 네 유영아 작가는 서른아홉에서 부록을 눈앞에 둔 세 여성을 통해서 자칫 복잡하게 느껴질 법한 삶의 무수한 경우의 수를 조화롭게 조합해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아 작가입니다. 백델데이 시리즈 부문 작가로 이렇게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또 감독 조합에서 시리즈 부문 상을 주시니까 더욱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영화와 드라마에서 양성평등을 넘어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써나가는 작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인 그 앞으로도 드라마와 영화 양쪽에서 사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는 그 의지가 직업인으로서 참 영의를 표하게 되네요. 야심이 돋보이는 그런 멘트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이 시리즈 부문 백델리안 배우상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사실 이분이 이 작품을 출연했을 때 모두들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엉뚱하고 귀여운 탐정으로 오랜만에 드라마를 하셨는데요. 바로 구경희에서 구경희 역을 맡은 이영애 배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영애는 예상치 못한 순간마다 재미있고 용감한 선택을 해왔다. 그 덕분에 세상에 없던 탐정 구경희는 생명력을 얻었고 이영애는 다시 한 번 자신의 커리어를 갱신했다는 평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영애입니다. 올해 백델데이에 제가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기쁩니다. 구경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이런 백델데이의 영화제에 성평등에 대한 좋은 취지에 제가 또 배우로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참석은 못하지만 성평등에 대한 백델데이 영화제를 저도 영원히 지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배우의 우아함이 구경희의 엉뚱함과 만나서 더 빛이 났었죠. 앞으로도 저희가 예상치 못한 용감한 선택을 해주시지라 믿으면서 시리즈 부문 백델데이 안의 제작자상을 이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이영애 배우의 새로움을 발견하게 해준 구경희의 제작자 키이스트 박성애 대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성애 대표는 보건교사 안은영, 구경희 등 인상적인 여성 원톱 드라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단연 돋보이는 행보를 보이는 제작자라는 평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경희를 제작한 키이스트의 박성애입니다. 먼저 시청률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은 아주 화제작기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 있는 상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제작한 보람이 듭니다. 모두 다 구경희를 사랑해주신 진짜 찐 팬들 그리고 저희 제작진들의 다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제작사 키이스트는 다소 주체적인 여자들, 주인공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을 꽤 제작한 편인데요. 예전에 김혜수 씨가 연기한 드라마 하이에나의 정금자 그리고 정유미 씨가 연기한 보건교사 안은영 그리고 이번에 이영애 씨가 연기한 구경희까지 다른 제작사에 비해서 여성이 타이틀 노래거나 메인 캐릭터로서의 역할이 큰 작품들을 제작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구경희는 주인공인 구경희 외에도 그 소위 안타고니스트라고 할 수 있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K 그리고 데빌런인 용국장까지 주요인물들이 모두 다 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각각 배우들 이영애, 김혜준, 김혜숙이라는 그 징쟁한 여자 연기자들 캐릭터까지 일반 드라마에서는 여성들에게 쉽게 부과되지 않는 그런 다양한 직업군 탐정, 킬러, 마코 실력자 같은 역할까지 작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드라마로서 여성의 그 극중 캐릭터의 전형화된 어떤 포지셔닝에서 좀 탈피해서 역할과 캐릭터에서 좀 빤하지 않는 다양성 등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외연을 확장하지 않았나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드라마 구경희에서 우아함과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우리 이영애 배우가 너무나도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으로 이 작품을 살려주신 것이 드라마 구경희를 유니크하게 보여진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케이스트는 지금 우주비행사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공효진, 이민호 주인공이 배우와 같이 함께 촬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구경희 제작진인 성초희 작가와 이정은 감독이 다시 한번 2기 투협해서 만드는 링마벨이라는 여성 스파이물을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작품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새롭고 진보적인 그리고 균형적인 성평등 캐릭터들이 많이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역시 박성혜 제작사 대표님의 수상소감 났습니다. 본인의 수상소감과 앞으로 나올 작품까지 홍보를 자사의 홍보도 빼놓지 않고 탁월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수상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선정되실 것 같은 예감. 지금 갑자기 등장하셔서 모두 놀라셨겠지만 이제부터 시리즈 부분에 이어서 영화 부분 시상을 같이 할 이화정 기자 겸 유튜버입니다. 저는 백델데이 2022 프로그래머입니다. 프로그래머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개봉한 한국 영화 가운데요. 한국 영화계의 성평등 문화에 기여한 10편의 영화를 백델 초이스 10으로 선정하고 마찬가지로 작품을 통해 성평등에 기여한 감독, 작가, 배우, 제작자를 백델 리안으로 꼽았습니다. 올해 백델 초이스 10의 어떤 영화들이 선정되었는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백델 초이스 10에는 김미조 감독의 갈매기, 김정은 감독의 경화의 딸, 남궁선 감독의 10개월의 미래, 정재원 감독의 앵커, 정가영 감독의 연애 빠진 로맨스, 신수원 감독의 오마주, 김진화 감독의 윤신혜가 사라졌다, 조은지 감독의 장르만 로맨스, 이우정 감독의 최선의 삶,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사위원 분들은요. 영화 부문 심사를 하면서 지난 3년을 거치며 창작자와 관객 모두 성평등한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백델데이라는 이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도 한국 영화가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고 창작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가치하는 이들이 점점 확장되어가는 것을 여러 작품을 통해서 감지할 수 있었다고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백델리아는 감독 부문입니다. 중년 여성 감독이 한 프로젝트를 통해 과거의 충무로 선배들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담은 영화죠. 오마주의 신수원 감독이십니다. 신수원 감독은 주류에 편승하지 않고 데뷔작 레인보부터 최근작 오마주에 이르기까지 여성을 중심으로 시대를 읽어내는 영화들을 꾸준히 작업해야 한다. 한국에서 여성 감독으로 살아내고 버텨주신 것에 감사와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신수원 감독님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상은 민교동 백델데이 2022 조직위원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신수원 감독님의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왜냐하면 이 백델리안 시상식이 전 세계에 지금 유튜브로, 라이브로 지금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저희 오스카 후보, 강력한 후보, 작가 후보분도 모시고 있어서 오스카가 부럽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상이고요. 저 오마주 안에 보면 그 이정은 배우가 주연인데 이 중년 여성 감독이 과거에 받은 트로피를 금이 나오나 하고 긁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안 긁어도 될 것 같아요.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까지 지금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받은 상 중에 아주 최고의 상인 것 같고요. 저 감독조합과 그다음에 문체부가 같이 이 행사를 진행했는데 감독조합 열심히 회비 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어쨌든 2년 전 가을에 이 시간쯤 저희가 코로나가 심했을 때 이제는 촬영을 시작했는데 저와 함께 해주신 그 지완 역할을 맡은 이정은 배우님,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프로듀서님, 스태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관객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백델리안 영화 부문 작가상 수상자입니다. 친절한 금자씨부터 총 5편의 영화를 협업한 이들이죠. 헤어질 결심의 정석영 작가 박찬욱 감독입니다. 박찬욱 패러그래피의 거대한 전환을 이야기할 때 이른바 복수산부작에서 여성이라는 테마로 이동했다고 이해한다면 그 중심에 정석영의 존재가 있겠다. 헤어질 결심은 두 사람의 협업이 만개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적 진경이다라는 평화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정석영 작가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 멘트를 안 읽는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 읽어봐. 올해의 백델리안, 작품 헤어질 결심, 작가 정석영 백델데이의 비전과 함께하는 빼어난 각본으로 시대의 화호판은 이야기의 위대함을 알려주신 작가 정석영님께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올해의 백델리안 작가상을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석영 작가님 수상소감 그럼 지금부터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이 상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과연 이 상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해왔나 사실 의심스러웠지만 오늘 상을 받은 김에 앞으로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또 백델리안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하겠다고 다짐해보면서 감사히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 올해 백델리 초이스 텐 선정작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한국에 있도록 훌륭한 여성 배우들이 많구나. 네. 사실 그 전에도 많았지만 올해 더 많이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백델데이 202 영화 부문 백델리안 배우상이 누구한테 돌아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바로 경아의 딸 하윤경 배우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아픔과 일을 해결해 나가는 굳은 의지를 굉장히 표현하기 어려울 텐데 의연하게 잘 표현해 주셨고요. 아쉽지만은 네, 하윤경 배우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는데요. 대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소감을 보내 오셨습니다. 네, 촬영장에서 굉장히 지금 아마 오고 싶어 하실 거예요. 경아의 딸에서 딸 연수로 분한 하윤경 배우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로서 붕괴하던 인물이 존엄으로서 보호라는 벅찬 희망을 깊은 눈빛과 단단음 없을수록 깊이 코 증명해냈다는 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배우 부문에서 백델리안으로 선정된 하윤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꼭 현장에서 상도 직접 받고 영화 얘기도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너무나 아쉽고요. 하지만 마음만은 절실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한국 영화에서 성평등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주는 상을 제가 직접 받게 돼가지고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출연한 경화의 딸이라는 작품은 제가 여성으로서 그리고 또 한 어머니의 딸로서 많이 고민하고 신중을 기했던 작품이라서 더 뜻깊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움직임을 연기할 수 있는 배우가 되겠다. 하윤경 배우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백델데이에 보내는 응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저희 마지막 백델리안 수상자를 발표할 텐데요. 제작자상 부문입니다. 앵커를 함께 만든 신혜연, 김성환 제작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신만의 가치관이 명확한 영화인 앵커가 나오기까지 그들의 집념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급변하는 영화 제작 환경에서 제작자의 전문성과 집념이 더욱 기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 네, 수상평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신혜연 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올해의 백델리안 작품 앵커 제작자 신혜연 백델리안의 비전과 함께하는 탁월한 안목과 실천을 보여주신 제작자 신혜연 님께 존경과 찬사를 보내며 올해의 백델리안 제작자상을 드립니다. 신혜연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럼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수상자가 됐다고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받아도 되는 건지를 물어봤거든요. 평상시에 어떤 사명감이나 의지를 가지고 작품을 대하지 못했다는 게 조금 죄송스러워서 이게 맞는 걸까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이야기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백델 초이스와 올해의 백델리안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 말씀드리고요. 이분들의 작품이 문학에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도 주춧돌 역할을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는요. 조금 전 만나뵌 영화 부문 올해의 백델리안 세 분을 모시고요. 영화 창작과 성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에게 백델데이는 부스터 샷이다. 백델데이가 있음으로써 최근에 한국 영화에 있어서 성평등과 양성평등을 위한 자정작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금 더 격려하고 응원하는 취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방 차원도 있다는 점에서 부스터 샷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백델데이란 든든한 지표이다. 이제는 창작자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이 어떤 여성주의적 시각이 짙은 작품이든 옅은 작품이든 이 백델데이트 조항에 입각해서 많은 작품들을 만들지 않을까 균형이라는 단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고 고르게 고른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균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백델데이는 극장이다. 이 극장이라는 공간이 사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여러 관객들이 모여서 그 영화 한 편을 보는 시간 동안 그 작품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백델데이라는 이 자리도 곳곳에 있는 여성 이야기를 창작하시는 여러분들과 연결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서 나에게 백델데이는 빼빼로 데이다. 빼빼로 데이만큼 설레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어렵더라고요. 백델데이한 수상자들과 함께 백델데이한과의 만남 뜻이 깊었는데 이렇게 백델데이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까지 함께해서 더 기쁘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또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그 팬데믹 때문에 사실은 관객분들하고 직접 만나뵐 기회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1분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만나고 직접 대면하는 자리를 기획했었는데 매번 행사 직전에 변계 단계가 올라가고 등급이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무산되고 3년 만에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사실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오늘 이 자리가 또 완전 또 새로운 시즌2의 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반갑고요.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시작해 볼게요. 그 세 분 다 어쩌면 백델데이라는 말 건너서는 들어봤을 수 있지만 좀 생소한 단어처럼 느껴졌을 텐데 처음 이렇게 상 준다고 막 오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뭔데 날 부르지? 어떤 생각이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정신 없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잘 안 들렸어요. 사실은 뭔가 스팸 전화 같은 느낌? 그래서 아니 백델리안 수상 후보에 오르셨는데 수상을 하게 됐다 감독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잘 뭐라고요? 뭐라고요? 하다가 그때 이동 중이었던 것 같아요. 끊고 내려서 다시 전화를 받았는데 청령도 아니고 뭐 바로 끊으셨구나. 아닙니다. 그런데 상을 준다는 거는 제가 또 오마주 개봉한지 또 어쨌든 흥행에 참패하고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그리고 나서 한 두 달 지난 상태에서 전화를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다시 영화를 불러주는 느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백델리안에 대해서 세세히 제가 리스트를 알고 있지 못했어요. 사실 오마주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상을 주는 건 항상 기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을 때 월속으로 빨리 테스트에 과연 헤어지기 결심이 통과하는지 생각해봤는데 안되더라고요. 여성 캐릭터들이 남성이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하는데 대부분 설에는 해준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해준 해준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심사위원분들 근원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과연 괜찮을까? 어물전 앞에서의 대화인가? 한 씬 나오죠? 어물전 앞에서의 대화도 사실은 해준이 함께 있고 그 대화의 핵심이 해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찔렸지만 다른 작품들도 돌려봤어요. 머릿속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자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자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남자 캐릭터 위주로 돌려봤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남자 캐릭터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대화를 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테스트네요. 그래서 제가 간당간당하게 한두 씬으로 열두 시간인데도 그게 힘들더라고요. 통과 마음속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은 테스트고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머릿속으로 늘 테스트하면서 작품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전화 받았을 때 전화 주신 분한테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닌 것 같고 이걸 어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백댈 지수만 알았지 백댈 데이가 있다는 거랑 이런 백댈 리안을 뽑는 거를 제가 몰랐었어요. 몰랐어가지고 아 이게 제가 어떤 의지나 이런 걸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받는 것이 좀 부끄러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어쨌든 상은 제가 20년 가까이 영화 일을 했지만 제가 제작자로서 제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온 첫 작품이에요. 앵커가 그래서 처음 했는데 상을 받았네 이러면서 마지막 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첫 상을 저희가 줄 수 있다니 너무 영광이었네요. 사실 첫 회 때는 저희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의 상이니까 상을 줬을 때 어떤 분은 악플을 너무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 상을 받는 게 무섭다고 그래서 상을 반려하신 분도 계세요. 뭔가 성평등에 관련된 이름으로 자신이 호명될 때 백댈 씨도 있고 이러니까 지금은 자연스럽게 다 우리 환영해 주시고 반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이제 좀 좀 더 나아지고 있지 않나 어떤 그런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세 분 모시기 전에 아마 영상으로 보셨을 텐데 이 백댈 데이에 대해서 사실 뭐 이런 거 되게 뻔해서 요즘엔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뻔해도 원래 사실은 뻔한 게 더 재밌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나에게 백댈 데이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신수원 감독님은 비타민이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 관객분들도 함께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근데 관객분들 답변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백댈 데이는 블랙홀이라고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어떤 분은 해방이라고 답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분의 말은 영화를 좋아하는 여성으로서 백댈 데이를 통해 해방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이런 걸 또 즉석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석영 작가님과 신혜영 제작자님께 이 백댈 데이는 어떤 의미인지 한 줄로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사실 소방훈련 비슷한 거였어요. 과연 비상이다. 이게 준비가 잘 돼있나 늘 점검해보는 의미로 제작자님은 어떠세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새롭게 생각할 기회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사실은 스스로 점검해보지 않아갔어가지고 오히려 이 상을 받게 되면서 생각을 처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생각할 기회? 뭐 이런 거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영화를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장영화제도 있고 여성영화제도 있고 첫 작품 영화제도 있고 영화제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저희는 그냥 백댈 테스트 하나의 게임인데 영화를 보는 여러 시선 중에 이런 시선도 어떨까? 여기에는 그래비티는 통과를 못하죠. 좋은 작품만 우리가 초이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주제나 깊이나 이런 게 꼭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시선으로 영화를 봐보면 또 어떨까? 그런 가벼운 게임이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에서 어쨌든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풀어볼까 하는데요. 신선 감독의 오마주가 여성 주인공이 중년이고 여성인 감독, 이종은 배우가 연기를 한 지환인데요. 여판사라는 영화의 사운드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60년대 활동한 여성들을 만나고 그 시대 여성 영화인들과 시대를 초월한 연대의 감정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환이라는 캐릭터와의 만남이 감독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일단 무엇이었을까 궁금합니다. 제가 이 오마주를 구상하게 된 게 2011년에 MBC 다큐를 찍었어요. 그때 카메라를 든 여성들을 소재로 해서 다큐를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조사를 하면서 1960년도에 활동했던 한국 최초의 박나목 감독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성 감독인 홍은원 감독의 존재를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그전에는 그분들의 존재 자체도 알지를 못했어요. 옛날 영화들을 보면서 항상 남자 감독님들이 만든 영화들만 봐왔기 때문에 그 시절에 여성 감독이 있었어?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관계된 분들을 보면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까? 그리고 또 홍은원 감독님은 세 편이나 연출을 하셨는데 한 작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프린트가 다 유실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이제는 레코드판이나 아니면 영화 속에 나오듯이 스포지만 모자의 책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 언젠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가운데 제가 사실 영화를 만들수록 항상 그 공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 다음 작품 찍을 수 있을까? 아까 신혜연 대표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물론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항상 감독들은 제작자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공포심을 갖고 영화를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마주를 쓸 때는 제가 젊은 여왕집 끝난 후반 작업 할 때였는데 그때도 여전히 다음 작품을 무엇일까 할까 이런 그 공포심 안에서 문득 과거에 제가 취재를 했던 그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내가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편안하게 언제다. 질문은 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화 속 대사 중에 편집기사인 오키가 그런 말을 해요. 재원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대사를 하는데 삼바 가라스라고 그 극 중에 삼총사예요. 여기 삼총사로 불리던 영화 동지 중에 여성 영화인들의 당시에 현실을 조명하셨는데 사실 감독님께서 교사로 일을 하다가 뒤늦게 영화 일을 시작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창작활동을 하시면서 체감한 여성 영화인으로서의 경험과 이 오마조의 연결 지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영화 감독하기 전에 교사를 했었는데 조금 뭐라고 했나요? 교사들 사이에서 어쨌든 직장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를 할 때 좀 다르더라고요.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처음 제가 영화 학교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는 작가로도 일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뭔가 되게 나이스하고 남녀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수평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민규동 감독님처럼요. 또 그 안에 어떤 뭔가 수직적인 어떤 그런 구조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익숙한 이런 모습들도 봤어요. 그러면서 좀 저는 좀 고민이 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사실 원래는 작가를 하려다가 나중에 이제는 단편 영화를 찍고 이러면서 감독을 하겠다라고 꿈을 꾸게 됐는데 그때 이제는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제가 레인보를 이제는 40대 초반에 이제는 만들었는데 그 40대 초반에 이제는 그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여자 감독은 40 이전에 입봉해야 돼 데뷔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40이 넘어가면 기회가 없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게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같이 공부를 했던 이렇게 친구들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간 그런 것들의 어떤 제한 항상 뭔가 어디선가 뭔가 이 벽 장벽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었고 그리고 레인보를 만든 이후에 또 달라진 거는 그걸 보신 분들이 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관심을 갖고 저하고 일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생겨서 되게 좋았는데 그 최근 한 몇 년 동안 더 좋아진 것은 뭔가 좀 수평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남녀의 수평적인 관계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현장에서도 최근에 제가 목격하는 것들은 저는 아무래도 제가 여성 감독이다 보니까 이제 연출부도 여자 스탭도 쓰고 제작부도 이제 여자 스탭도 쓰고 근데 사실 촬영 조명 쪽에는 남자 스탭들이 되게 많은 상태였거든요. 물론 미술 분장 의상 쪽은 여성 스탭들이 많아요. 근데 점점 갈수록 몇 년 전에 본 것은 회계가 보통 여성 스탭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현장에서는 남자 스탭이 회계를 했고 또 굉장히 제작부의 여성 스탭들이 직접 운전도 하고 이러면서 현장 컨트롤하는 모습들도 보고 또 조명팀에도 조명팀 촬영팀에도 여자 스탭들이 이제는 소수지만 이렇게 늘어나는 분위기들 그리고 또 의상팀장도 남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젠더의 어떤 경계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서 성 역할이라고 우리가 구분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 지점들이 저는 뭔가 영화의 활력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또 중년 여성의 몸의 변화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되는데요. 갱년기 여성의 폐경이나 왕경 같은 뭔가 좀 터부시대했던 이런 지점들이 자연스럽게 영화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주로 엄마나 할머니로 불리던 중년 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이렇게 고민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런 묘사에 대해서 책임감과 즐거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정은 배우하고 협업이 굉장히 인성 깊었는데요. 작년 백텔데이 트레일러에도 이정은 배우가 촬영감독으로 잠깐 등장했었는데 감독님 본인의 투영도 좀 많은 것 같고 배우하고 협업도 어땠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중년 여성 감독이 주인공인 영화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저의 모습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고 또 아닌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실제 소스에서 출발하더라도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캐릭터들이 변형하고 이런 사이에서 좀 다른 캐릭터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우선은 정은 씨와의 협업에서 되게 좋았던 것은 정은 씨가 제가 전작에 미성년이나 기생충에서 굉장히 특히 미성년에서는 잠깐 등장하지만 너무 인상적이었고 기생충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함께 일해보고 싶은 배우였고 그래서 정은 씨한테 시나리오를 줬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약간 평범한 집에서는 평범한 주부의 역할을 하면서 집 밖으로 나가면 일을 해야 되는 어쨌든 직업을 가진 꼭 감독으로 특정이 안 되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진 여성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첫 씬부터 마지막 씬까지 안 나오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의 어떤 얼굴 풍기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정은 씨 입장에서는 첫 주연 작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30년 만에 첫 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담감도 있으셨을 텐데 굉장히 아까 그 뭐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많은 메신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캐릭터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캐릭터의 연기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 지화는 어떤 인물이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까 말 실수하시면서 연구자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초반에 연기가 아니라 연구 그런데 틀리지 않은 말이 이정은 배우는 정말 성실한 연구자입니다. 연기자이자 그래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막 엄마 등에 올라타서 그 막 땡깡을 좀 피우거나 엄마 재미없는 영화 누가 보냐고 그러는 거 맨날 일상 속에서 겪으신 일에 어떤 정확한 반영 같았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게 안 되는 게 제 등치가 너무 커가지고요. 저 깔려 죽습니다. 근데 이제 준상씨랑 그 탕준상 배우랑 둘이 이렇게 그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하게 할까 할 때 머릿속에서 구상한 게 그런 액션을 하면 재밌겠다. 그리고 정은씨가 좀 힘들었을 텐데 준상 배우가 조금 얇아요. 몸무게도 가볍고 날씬하고 이래서 좀 힘드셨지만 정은씨가 잘 소화를 하셨고 거기 나오는 대화들은 평소에 제가 많이 듣는 대화입니다. 저도 뭐 할 때 저희 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아빠 연기 못 한다고. 연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여덟 살인데. 생활의 반영. 정성현 작가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아까 그 백텔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다. 이거 통과를 못하면 여기 오면 안 되는데 통과를 한 거죠? 그 어물정자만 하면서 두 부부가 마주 보고 사실 영화 속에서 두 캐릭터가 마주 대화를 해야 되니까 이름은 부여가 돼 있고 근데 직접 대화는 하지 않고 서로 눈에 대화를 하면서 서로 염탐하고 견제하고 그런 장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 장면의 서스펜스가 사실 굉장히 폭발하는데 그 장면을 대화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을 받았다고 해서 대화를 했다고 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심사연이면 올해는 탈락이에요. 아 그렇구나. 좀 달라진 그런 변화가 다음 작품에는 있을 수도 있겠다. 기다려 봅니다. 헤어질 결심의 설에는 사실 지금 이 영화 자체가 감독님들 사이에서도 박찬욱 감독님 작품 중에도 최고의 작품이고 정성현 작가님의 각본 중에도 최고라는 생각이 들고 최신 작품이 최고 작품이라는 거장들 장인의 정말 느낌이 있었는데요. 설의 캐릭터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특히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노출된 채 움짝달짝 못하는 여성의 복수극으로도 읽힙니다. 노아라 장면에서 많이 보여지는 남성을 파멸시키는 팜파탈처럼 그려지는 듯 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을 파멸시키는 전복적인 캐릭터인데요. 설의 캐릭터를 만들면서 가장 주목했고 염두에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설의 캐릭터를 피해자와 약자라고 생각할 거라고 여긴 게 사실 제 작업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의가 남편에게 직접적으로 맞는 장면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맞았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중국 사람인 사청수성한테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설의는 그 사람한테 맞아줍니다. 그러니까 딱 10분만 맞겠다고 했지. 그러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사철성을 맞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사철성의 약점을 알고 있죠. 그래서 10분이 지나서 사철성이 다시 때리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때리지 못해요. 설의가 너 니네 엄마가 이러는 거 아셔? 라고 말하기가 곧바로 어린아이처럼 눈물 글썽이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설의가 남편한테 맞을 때에도 관객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해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설의한테는 자기만의 계산법이 있었을 것 같고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 남편한테 맞는 게 괜찮다고 설의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때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설의가 중국에서 어떤 일까지 겪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내가 맞았을 때, 내일이 됐을 때 어제 맞은 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 중에 그렇게까지 대단한 일은 아니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피해자고 약자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서 설의 캐릭터를 그렇게 출발해 봤고요. 저한테는 설의가 그렇게 피해자가 아닌 게 되게 중요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정들을 담아서 설의가 사실 우리한테 변명하거나 설명하지 않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실제로 모르지만 설의가 마치 꽉 닫힌 상자처럼 그걸 가지고 갈 때 그리고 딱 한 번, 설의가 자기를 보여준 순간 딱 한 번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딱 받아서 자기가 정말 행동하는 순간은 이제 그 모든 걸 끝내는 순간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제 자기 자신을 파멸시킴으로써 그 딱 한 순간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설의가 어떤 사람인지 딱 한 번 보게 되죠. 약자였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또 피해자였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순간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좀 중요했어요. 그리고 또 설에는 작가님이 박찬욱 감독님과 같이 작업한 전작의 여성들과 뭔가 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성 캐릭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친절한 금자 씨의 금자, 그 다음에 박쥐의 태주, 아가씨의 히데코와 숙히 모두 각종 억압과 차별 그리고 남성의 폭력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여성들이었는데요. 그래서 박찬욱 감독과의 협업이 정석영 작가와의 만남 이전과 이익으로 나뉜다고 할 정도로 뭔가 작가님 작업, 뭔가 작가님과 협업한 이후에 유독 여성 캐릭터가 중점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가님께서 그런 여성 캐릭터들에게 꾸준히 주목하시는 이유와 박찬욱 감독과의 협업 과정에서 나눴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유 없이 주목한다고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살아온 삶이 쭉 여성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가장 편한 관점이 그 관점이고요. 저는 오히려 백델리안의 이름에 맞는 분은 박찬욱 감독님이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께서 저와 함께 일하는 이유가 감독님께서 부족한 부분을 어떤 종류 여성적인 관점 그런 것들을 채우시려고 하는 거였고 감독님과 일하는 과정에서 여성적 관점을, 타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사람이 그런 여유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에만 그런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감독님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시나리오, 다른 사람의 관점을 그렇게까지 넓게 수용할 자신이 사실 없는 편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백델리안에 가까이 있는 분이 박 감독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분이 협업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맞아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캐릭터를 쓸 때 감독님은 주로 여성을 더 멋지게 그리고 싶어 하세요. 더 좋은 특성들을 많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저는 캐릭터를 쓸 때 여성을 좀 더 여성의 결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남성 캐릭터에서는 또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남성이 좀 제가 존경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좀 이상적인 남성이 원하는 것 같고 감독님은 오히려 그 남성의 어떤 찌질함과 그런 걸 더 많이 드러내려고 하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제가 이제까지 미디어 경험에서 여성들을 바라보면 여성들이 아름답고 또 우리가 남성 캐릭터들이 사랑할 수 있는 식으로 이상화돼서 재현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고 착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선량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여성으로서 여성을 그리고자 할 때에는 누구나 그럴 것처럼 결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 캐릭터가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아름답고 또 착하고 또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캐릭터 안에 있는 결함들을 부족함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성장의 여지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보여지길 바라거든요. 여성 캐릭터들이 완전하게 시작할 때 그 캐릭터에게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렇게 완전한 상태로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성 캐릭터들이 조금 더 부족하게 그리고자 하는 편이고 아무튼 그래요. 오즈 야스지로 감독한테도 노모 작가인가? 계속 작업을 한 한 명의 작가가 있어요. 거의 모든 작품을 그 작가님과 같이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정서경 작가라면 박찬욱 감독님과의 작업이 너무나 이렇게 눈에 띄고 훌륭한 업적들을 남겼는데 이 좋은 재능을 다른 감독님들과도 많이 공유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박 감독님이 너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작가님 어떤 질문을 들으시고 굳이 대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으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공개적인 영업을 해보지만 중무로에서 처음에 몇 년간 제가 사실은 박찬욱 감독님 작품만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박찬욱 감독님 작품, 다른 감독님 작품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다 엎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러난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너는 왜 박찬욱 감독님한테만 잘하니? 근데 사실 결과는요. 제가 얼굴 보고 대놓고 그렇게 말을 못했지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찬욱 감독님만큼 저를 존중해주는 작가로서 그런 감독님이 없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님과의 작업이 마치 제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많은 감독님들이 새겨들어야 될 제가 들었을 때는 어떤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뭐가 있겠죠. 박찬욱 감독님. 아무튼 부럽습니다. 헤어지고 싶으면 설에 말고도 이정현 씨가 연기한 정한, 그리고 김신영 씨가 연기해서 화제가 된 연수, 정이저 씨가 연기한 미지 등 또 할머니들도 계시고 다양한 여성 캐릭터가 사실 등장합니다. 나머지 캐릭터들도 어떤 접근방식이었을까요? 비슷했을까요? 정한 캐릭터는 제가 한국 사람이 가진 어떤 특성 가운데 안전을 추구하는 특성? 그것을 극대화해서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결혼 제도 바깥의 사랑 얘기를 만들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담감들이 있었거든요. 불륜 이야기를 보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약간 정면으로 한번 굳이 해야 된다면 해보고 싶었고 본처 이미지. 너무나 완벽한 사랑을 주는 그런 여자로 만들고 싶었고요. 커다란 위험을 관리하는 여자예요. 원자력발전소라는. 거기 안전관리자고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매뉴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한은 자기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매뉴얼대로 관리해서 그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요. 근데 가장 커다란 위험이 자기가 관리하지 못했던 가장 곁에 있던 남편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만들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일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약간 퍼센테이지로 잘 보거든요. 이 사람 전체를 바라볼 때도 예를 들어 최근에도 헤어질 결심을 본 사람 중에 몇 퍼센트가 그럼 결말을 납득했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과 이과가 아닌데 약간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저 사람은 감정과 이성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바라보는데 정한은 그런 특성에서 많이 왔고요. 재미있는 점이 있다면 연수를 만들 때 연수의 기본적인 특성은 혜준의 곁에 머무는 주니어 형사로서 앞에 나왔던 수완 캐릭터의 거울이 되는 캐릭터죠. 수완은 의심을 하고 연수는 공감을 하고 이런 식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지만 연수 캐릭터에서 가장 좋은 부분들 질문을 하고 존경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박찬욱 감독님이 부여한 특성들이에요. 또 김신영 배우를 캐스팅함으로써 사실 저는 이 캐릭터가 되게 풍부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연수는 그냥 일 잘하고 그런 공감할 수 있는 여성이었어요. 근데 각 감독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캐릭터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수완 캐릭터는 감독님이 많이 만드셨을 것 같지만 수완 캐릭터는 사실 제가 대부분 쓴 캐릭터예요.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고쳤다고 하지만 아마 주변에서 여자들이라면 많이 관찰했을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남성 주위를 돌면서 저 남성한테 처음으로 형이라고 불렀을 때 전의를 느끼는 그런 남성 있잖아요. 형이 나라 내 얘기를 들어줬어. 그리고 그 형이 자기가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자신이 아니라 여자한테 관심이 몰때 분개하는 그런 남성.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수완을 쓰고 감독님이 연수를 썼다는 것도 재미있는 점이 아닐까 싶네요. 평상시에 굉장히 예리하게 관찰도 해야 되고 또 관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성들은 어디에나 존재해요. 너무 쉽지만 어쨌든 안테나를 올리고 받아들이고 있되 뭔가 이게 크로스되면서 생긴 또 화학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화이팅 저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작가님이 영화와 드라마 두 분야에서 모두 활동하고 계세요. 사실 이거는 흔치 않거든요. 근데 흔히들 영화계에서는 여성 작가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드라마는 여성 작가진이 두텁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진영 모두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체감하는 바에 의하면 어떠한지 궁금하고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우선 첫 번째 질문 답하고 두 번째 질문 드릴까요?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 받는 때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걱정했는데 또 이게 감독조합에서 운영하는 행사고 정말 우정과 또 선의를 담아서 제가 오늘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작가진의 여성 작가진이 두텁고 영화가 없다는 건 사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영화는 사실 영화에는요. 작가진이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는. 충무로에는. 드라마 작가와 영화 작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드라마 작가는 제가 자세히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만 드라마 작가를 양성하는 표준적인 코스가 있습니다. 작가 연수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이 작가 연수원이나 또 다른 교육기관에서 작가 지망생들이 보조작가로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군가와 연결돼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있고 또 동료가 형성되고 선후배가 생겨나고 내가 어떤 작가가 되고 싶다는 모델이 있어요. 일단 영화에는 없죠. 시나리오 제가 시나리오과에 나왔는데 그게 3년 정도 존재했나요? 딱 3년 존재했어요. 그리고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제가 사실 전국에 시나리오과가 있는지 어떤지는 알지 못했는데 한두 개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몰라요. 시나리오에는 교육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시나리오과를 나왔지만 시나리오 작가로서 저를 가르쳐준 사람은 사실 없었어요. 영화 감독님들한테 시나리오를 배우고 극작과 또 소설가 이런 사람들한테 시나리오를 배우는데 그분들은 솔직히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지 못하셨고요. 저는 플로포인트라는 게 존재하는지를 작가로 일하는지 한 4년 정도 째에 안 것 같아요. 플로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플로포인트 아시나요? 많이들. 그렇죠. 저 몰랐어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 아무튼 교육과정에 존재하지 않고 또 교육과정에 존재하지 않지만 나에게 열정과 재능이 있어서 어떻게든 작가로 들어왔다고 해도 이 작가는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시납시스를 써요. 시납시스가 어떻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작가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초고를 써요. 그게 어떻게 재주가 좋아서 초고가 된다 해도 2고 3고 4고 안에 언제 다른 작가가 들어올지 교체될지 알 수가 없는 존재고 우리가 다른 작가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나를 저번에 내가 쓴 시납시스를 받아서 쓴 사람은 저 사람이었어. 우리는 사실 시나리오 작가들은 성격적으로 연대하기 참 힘든 존재지만 내양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말을 많이 하질 않아요.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 나가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일로서도 사실 경쟁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연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완고를 냈어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완고를 냈지만 이제는 감독님이 등장을 하세요. 감독님이 등장한 시나리오 고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은 협의의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시나리오를 쓴 시나리오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스크린으로 봐야 되고 그것은 감독님의 결정이에요. 그리고 크레딧 안에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감독님들이 또 들어오시겠죠. 그리고 나서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완고를 내서 크레딧에 들어갔지만 우리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2차작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이미 다 양도를 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 감독님들은 이제 뭐 지분기약도 하시고 하겠지만 저희는 그 보상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와중에도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드라마 작가와 이게 다른 점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데뷔를 하고 좋은 작품을 하지만 그분들은 모두 지금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작가로서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다 드라마를 쓰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게 늘 궁금했어요. 과연 이 충무로의 작가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언제 깨달을까 제가 아는 제작자들도 어떤 감독들도 사실 이런 사실을 없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쫙 개봉되고 추석이 되고 여름이 되면 개봉되고 있죠. 그 아마 개봉되는 영화에 작가들은 대부분 감독님들이 들으실 겁니다. 예외 없이 감독님들이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들이 어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롤, 2롤, 3롤, 4롤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는 남자 배우들일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이런 데 이제 여배우들이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배우들이 제가 보기에 민망한 장면을 연기하러 나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감독님들이나 또 제작자님들에게 악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감독님이 남자 작가님이 여자 캐릭터를 쓰고 그것을 연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작가가 내가 감독인데 불가피하게 남성이어서 여성 캐릭터를 잘 쓰지 못한다고 할 때 거기에 만약에 여자 작가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 여자 작가가 이 감독한테 지지 않고 내가 이 캐릭터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와 재능이 있는 분이었다면 달라졌겠죠. 하지만 그런 여자 작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제가 어저께 그 대본을 주셔서 자료를 봤는데요. 시나리오 여성 작가의 비율이 25% 더라고요. 집계된 게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시나리오 작가들은 대부분 여성이거든요. 그러다가 생각해보고 깨달았죠. 개봉한 영화들 특히 탑의 예산으로 탑 10 탑 20까지 가는 영화들의 작가가 다 감독님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비율일 거고요. 그 전문 작가가 있었다면 근데 저는 그것도 놀라워요. 그래서 또 초래되는 결과가 뭐냐면 100억을 쓰고 200억을 쓰고 300억을 쓰는 작품을 만드는데요. 전문 시나리오 작가가 없어요. 이런 감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시스템이 만약에 프랑스 작가주의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이름도 작가 여기서 작가는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고 감독을 뜻합니다. author라는 권위를 가진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철학과 모든 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작가라고 칭하면서 그것을 감독이 그 역할을 해요. 어째서 100억 200억 300억 짜리 영화를 작가주의 영화로 만드십니까? 저는 그게 늘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전문 시나리오 제가 어떤 그런 종류의 전문적인 시나리오 원하는 건 아닌데요. 시나리오에는요. 사실 어떤 사업도 100억 200억 300억 을 쓰는 사업도 과학이 없이 데이터가 없이 하는 건 사실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충무로 영화의 현실을 보면 제가 시나리오를 20년 써온 사람으로서 거기에는 어떤 데이터도 어떤 원리도 어떤 과학도 없어요. 남녀 문제가 성평등의 문제가 여기서 배제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작가와 감독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인 거죠. 여태까지 들어본 가장 선명한 직설이고 많은 감독님들이 매일매일 사실 토로하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 같고 신현 제작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통이 매번 기획하고 또 영화를 제작할 때 말씀만 들어도 될까요? 네 더해주세요. 제가 제작자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영화 제작자님도 만나고 드라마 제작자님도 많이 만납니다. 영화 제작자님들이 다 좋은 분들이에요. 만나면 정말 친구가 되고 싶고 소위를 가지고 선의를 가지신 분들인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작가님 제가 이런 기획이 있는데 시나리오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작가님 제가 이런 감독과 일하고 있는데 시나리오 써주시지 않겠느냐 물으세요. 고맙죠. 제안이. 그런데 드라마 제작자님은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작가님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으십니까? 제가 그 작품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새로움은요. 제가 충무로 영화에 사실 우리가 기대가 많이 없어진 지 오래인데 영화의 새로움은 사실 세 군데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독이 새로운 영화를 가지고 오고 제작자님이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오고 또 작가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작가한테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고 묻지 않는 영화 풍토에서는 새로운 영화가 다른 관점의 영화가 나오기 힘들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답에 질문을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앞서서 이제 사회를 볼 때 얘기를 했는데 이 심사위원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통적이에요. 이건. 여성 재원에 있어서 영화보다 드라마가 한 발 앞서 있다는 평을 대부분 해주셨대요. 여기에 대해서도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간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인인가요? 저희가 드라마를 만들 때 사명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성 시청자를 늘 생각합니다. 이게 오랜 이 드라마 제작 과정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 시청자가 봐주지 않으면 저희는 망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시청자를 그릴 때 여성 시청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만약 시청자 한 사람, 영화 관객을 한 사람 생각하면 충분히 누구를 상상할까? 저는 40대 남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 그렇지 않고서는 40대 남성 배우들이 그렇게 캐스팅될 리가 없고 너무 막내 같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제가 40대인데 사실 약간 동의하는 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긋지긋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제작자보다는 투자사에서 먼저 커리어를 시작하신 거잖아요. 신혜연 선생님. 그렇죠. 사실은 작가나 감독이 어떤 기획이라도 어떤 걸 써든 결국은 투자사가 최종 결정을 해야만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결과물만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얼마나 좋은 기획들이 많았는지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필터링을 해왔고 한국 영화사에 중요한 결정을 해오셨고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다시 투자사에게 본인의 기획들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제작자의 위치에 또 입장이 바뀌어 있는데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타이밍이 좀 어려운 타이밍에 제가 대화를 책임지세요. 이렇게 된 걸 투자를 오래 했어요. 영화 일을 시작한 게 처음부터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본의 속성은 되게 보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공공기관에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 기업이 어떤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라는 것은 과거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은 도전에 대해서 되게 우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거 제가 핑계 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직업적인 성향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없는 도전에 대해서는 저 혼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저의 부모님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에는 또 주인이 있단 말이죠. 주인을 설득하는 데 또 근거가 궁색해지죠. 이게 왜 될 거라고 생각했느냐 해서 여러 번의 어떤 검증에서 계속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일해서 예전에 일했기 때문에 될 겁니다가 통과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투자사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직업이 지금 바뀌어서 제작자가 됐잖아요. 제작자는 제가 또 투자사가 큰 회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중견 투자사라고 해서 좀 규모가 작은 투자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작을 투자할 기회는 별로 없었고 리치마켓을 찾아야 되는 그런 회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도전 이런 거를 기존의 투자사보다는 더 할 수 있는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신린 감독들 작품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작자로서 또 투자를 받는 위치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판단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뚫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이제 저의 고민이 됐잖아요. 그래서 앵커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제 직업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작되기 어려운 컨디션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는 창작자에게 매료된다고 생각해요. 제작을 하는 제 직업적 특징은. 그래서 이게 재밌을 것 같고 아 이게 여성이야기다 이런 관점은 사실 없었어요. 그냥 재밌을 것 같고 여태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여성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전에 여성이야기가 많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찾다 보면 여성 주인공인 게 많을 수밖에 없고 아 이건 처음 보는 얘기인데 하다 보면 여성서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직업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건 제가 이전에 그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통과할 수 있지? 이걸 뚫고 갈 수 있지? 이 고민을 시작하는 게 이제 제작자의 숙제인 거죠. 창작자는 만드는 데 집중하시는 거고 저는 이거를 이제 메이드를 해서 세상에 내보이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안정적인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계속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균형감을 좀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너무 여성적인 것에서 관객층이 좁아지는 것을 누가 우려하면 그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래서 앵커 같은 경우는 장르로서 좀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감독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타겟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제가 직업이 직업이었다 보니까 제작비를 회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가 항상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회수하려면 폭이 좀 넓어져야 될 것 같고 관객의 폭을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소재를 넓히는 방법은 불가능한 이야기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장르적인 성격을 가져와서 관객의 폭을 좀 넓혀보는 걸 도전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봤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만들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흥행이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다르더라고요. 만드는 게 일단은 목표였어요. 흥행은 최선을 다하지만 제가 담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작자로서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려면 어떡하지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의 직업일 때는 손실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집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그 부분은 투자자가 손실이 안 날 것 같으니까 투자를 하겠지로 넘겨서 고민하게 만들고 저는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만 고민하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DCG라는 사실 중소 투자사였는데 제 작품도 전 다 거절당해가지고 늘 아쉬웠던 그런데 사실 덕혜공주처럼 그때 허진호 감독님이 작업할 때 너무너무 투자가 안 돼서 메인 투자사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속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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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DCG가 투자하고 정말 500만이 넘는 어떤 굉장한 흥행의 반전의 역사를 썼던 또 굉장한 해안을 발휘하셨는데 사실 천우희 배우 주인공으로 여성 감독이 여성 작가와 여성 배우와 여성 제작자가 이런 기획안을 사실 올렸던 옛날 DCG라면 투자를 안 하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작자가 됐을 때는 만들어지는 거가 사실 기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는 영화가 훨씬 많잖아요. 만들어진 영화를 보고 쓰레기라고 1점 날리고 이런 관객들은 굉장히 냉정하시지만 그래도 그게 작가, 감독, 제작자, 배우 다 모여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향해가지고 괜찮다.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그 결과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작자 입장에서 지금 창작자에 매료됐다는 말이 굉장히 특별한 변화로 느껴지고요. 특히 여성 감독에 대한 질문인데 여성 감독이 사실 흥행이 지금 안 되면 남자 감독이 흥행이 안 되면 남자라는 이유로 흥행이 안 됐다. 앞으로 남자 감독 투자하지 말아야지 이런 말은 형성이 안 되는데 여성 감독이 투자가 안 되면 흥행이 안 되면 여자 감독이 흥행이 안 된 것 같아 라는 소수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여성 감독이 지금 숫자가 절대적 빈곤 다른 헤드스텝들 중에서도 가장 적고 그런데 이번 기획을 할 때 굉장히 여성 스태프들로 헤드스텝을 채우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헤드스텝이라고 하면 저는 일단 저희가 감독이 각본을 썼기 때문에 각본가와 감독과 제작자가 여성인데 촬영감독은 또 남성분이고 저는 사실 여성 위주로 구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은 없고 오히려 발란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작자, 각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각색 작가도 남성 작가를 일부러 조금 선호했었어요. 왜냐하면 또 여성 감독이고 각본을 썼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점에 어떤 관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각색 작가는 또 남성 작가를 같이 작업을 하는 걸 선호했었고 촬영이나 이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섞이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관점이 섞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성비를 오히려 균형감 있게 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 충무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럼 그간 활동을 해오시면서 성비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 제작자님은 체감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대선,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또한 궁금합니다. 제가 투자사에 오래 있었긴 했지만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제작에도 많이 관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말씀하신 걸 이번에 백댈 상을 받으면서 저도 진행한 작품, 진행 고민을 해보니까 여성 주인공이 이렇게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여성 주인공 영화를 처음 한 게 덕혜홍주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물론 여성 주인공이 좀 제가 활 같은 작품도 했었고 했는데 주인공은 나오지만 능동적인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항상 하지만 타이틀롤 자체가 여성이었던 거는 덕혜홍주가 처음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작품이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성 주인공을 그 이후에는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이게 오히려 이게 시장에서 해도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승부를 내볼 수 있다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해볼 수 있고 오히려 또 신선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저도 느꼈고 관객들도 실제로 그렇게 반응해 주신 것 같고. 이제 공통질문 하나 드릴게요. 작년 저희 백텔데이에서도 중요한 아주 논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여성 상작자와 여성 서사에 가산점을 줘서 뽑는 제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게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론이 붙었었는데 양쪽이 그렇게 양보 없이 굉장히 맞섰었는데 올해 어떤 분이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차별이다라고 역차별이다라고. 그래서 인권위의 대답은 이제 구조적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차별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진정을 평가를 내렸어요. 여성 상작자는 2점 여성 서사는 3점 이렇게 약간 점수를 더 줬어요. 그래서 남성 작가 4명이 떨어지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이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이제 여성 창작자 코터죠. 코터제를 통해서 지지하는 게 뭔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불균형의 영역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지 이 논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의견이 있었으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제기의 내용 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는 여성 서사가 넘치고 여성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남성 작가 혹은 남성 서사를 더 만들면 가산점을 더 주겠다. 편성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는데 왜 영화는 갑자기 이렇게 이거를 링 위에 올려서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게 아니고 코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까 그런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선은 감독님 어떠세요? 영진이에서 제작진을 받아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되세요? 그게 언제부터 있었던 몇 년? 몇 년? 재작년에 그게 발표돼서 진행이 됐고 작년에도 논쟁이 좀 있었고 아마 제가 받을 때는 그 코터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최근에 생겼어요. 저도 이제는 들어봤는데 우선은 아무래도 여성 감독들의 숫자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좀 끌어올리려는 끌어올리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인권위원회에 재소한 줄은 몰랐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그냥 일방적인 폐지보다는 사실 그걸 보완하기 위한 어떤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잠정적인 어떤 판단이 났다면 그래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성 감독인데 나는 여성 서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남자라는 이유로 뭔가 어떤 그런 것을 받지 못한다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저는 그 저는 그 제도가 생겼을 때 이제는 어 괜찮은 제도인 것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또 원래 시스템이라는 게 발동이 되면 거기에 빈틈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러면 영진이가 다시 한번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그 제도적인 어떤 보완 보완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어떨까 그 추가로 여성 서사를 다룬다라든지 단순한 어떤 성별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남성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여성 서사의 테마를 다루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런 부분들은 어떨까요? 여성 서사는 플러스 3점이에요. 더 많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 다음에 창작자의 성별에 따라서 곡은 2점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건 아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지점이 그렇습니다. 가산점 제도가 있다는 걸 오늘 알았거든요. 방금 민규동 말씀해주셔서 알았는데 이거는 사실 중요한 논쟁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존재한다고 해도 한시적인 제도일 것이고 신임 감독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주목할 만한 영화들이 다 여성 감독들이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만나는 영화 스태프들 드라마 스태프들 현장에서 만난 젊은 스태프들은 대부분 절반 이상 여성들입니다. 다만 헤드 스태플들이 남성들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또 이제 그냥 감독님이 아니라 정말 잘 된 CJ가 갑자기 사모으는 그런 회사들의 대표님들은 파티에 가보면 너무 재밌어요. 박찬욱 감독님 가장 가난할 정도로 이렇게 예를 들어 윤재균 감독님 나영석 비즈님 막 그런 파티 있지만 그래서 물어봤어요. 파티 이게 너무 재밌어요. 감독님 거기 남자가 있었나요? 여성이 한 명이라도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 여성이 만약에 여성 스태프 절반 정도 되면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20-30%는 있지 않을까? 한 명도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영원할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 드라마 현장은 스태프 제가 처음에 캐스팅하고 사랑흥둥이 오시기 전에 100% 여성이었어요. 한 20명 있었을 때 그래서 제가 피디님한테 여쭤봤어요. 피디님 저희 일부러 여성 스태프 뽑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잘하는 친구들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시고 제가 이제 제작부한테 물어봤죠. 왜 스태프 여성이 많을까요? 작가님 이 일은 사실 남성들이 하기엔 너무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 도망가요. 너무 저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곧바로 이해했거든요. 제작부, 연출부가 얼마나 남성들이 하기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근데 이것이 이 상황이 10년, 20년 되면 저는 그냥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절반이 여성인데 이 제도도 산시적인 제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영화계에는 한국 영화의 스크린 쿼트를 달라며 머리를 깎고 투쟁한 역사가 있습니다. 외국 영화와 달리 우리를 우대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진이에서 지난 거의 최근 10년간 이거 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헤드스테프 비율이 감독과 제작자가 10%대 프로듀서와 시나리오 작가가 20% 여성 헤드스테프입니다. 주연배우는 30% 촬영감독은 7% 정도고 감독은 12%에서 14% 정도인데 이게 독립영화를 포함한 거라 30억 이상의 상업영화로 가자면 감독은 4%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마 조금 드라마랑 굉장히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백댈데이의 질문이 이렇게 유효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제작사를 통해서 여성감독 신선감독인 영화도 가족시네마라는 영화로 개봉한 적이 있고요. 여성감독 작품을 10편 이상 제작을 했는데 실제 여성감독의 비율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홀리우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숫자가 좋고 저희 독립영화는 압도적으로 여성감독이 많지만 상업영화 넘어오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투자팀 마케팅팀 PD 제작자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의 특히 결정권을 지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감독만은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신선감독님 여성감독을 주인공으로 오마주라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 미스터리는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해보고 있지만 어떤 의미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알고 싶습니다. 감독조합은 지난 5년간 9%에서 17%로 여성감독 비율이 두 배로 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당연히 양쪽으로 확장이 되고 있긴 한데요. 궁금하긴 해요. 우선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여성감독들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준비할 때만 해도 정말 제 앞에 선배님들이 몇 분 안 계셨어요. 안 계셨고 여성감독들 숫자도 10명 이내 정도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상업영화를 아직은 소수지만 독립영화를 통해서 많은 여성감독들이 배출되고 나오고 있고 근데 뭔가 약간 그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느끼고 저는 이 오마주가 저한테 여섯 번째 작품인데 계속 뭔가 지속적으로 영화를 찍기에는 결국 감독은 뭔가 응원과 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아 외롭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또 상업영화 감독님들은 또 남성감독님들도 작품을 만들었는데 몇 년 동안 쉬고 계시는 분들도 안 들어가서 투자가 안 돼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남녀를 떠나서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좀 뭔가 약간 믿어주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남자와 여자다 그러면은 조금 더 덜 믿어주지 않나 그런 것들을 이제 저도 모르게 채득할 때가 있어요. 채득할 때가 있고 뭔가 그 중요한 어쨌든 그 자리 자리에서도 살짝씩 배제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순간부터는 가령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전에 제가 한 두 번째 작품을 만들었을 상태인데 어떤 분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그 수화기 통화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 아줌마랑 같이 작업했어?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는 두 번째 장편을 만든 여성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에게 그냥 아줌마라는 존재라는 것이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저 아줌마 맞으니까 근데 그 어느 순간에는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어? 남성 감독들에게도 그 아저씨라고 할까?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약간 되게 불쾌했고 그 이후에는 그냥 아 그래 나 아줌마야 아줌마의 정체성으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약간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저 스스로의 어떤 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좀 그런 작은 어떤 부분에서도 이 알게 모르게 안목적인 그런 차별이 저는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마주가 저에게 굉장히 특별히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 여판사라는 그 홍성 감독의 첫 번째 작품이 20만 명이었어요. 단광극장에서 지금으로 명동예술극장에 극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대박을 친 작품입니다. 그 여판사의 죽음을 소재로 한 여성 서사를 가지고 만든 최초의 최초의 어쨌든 대박친 박나목 감독님도 만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이어가는데 항상 그분의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항상 그 어려움이 따랐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더군다나 필름도 사라졌고 그 사라진 필름이 2015년에 어떤 그 영화 업자의 창고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많이 손상됐고 3분의 1이 없는 상태인데 저는 그 작품에 복원된 작품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와이드 앵글의 촬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캐릭터를 다루는 솜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블록버스터를 만들 수도 있는 감독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명맥이 끝났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그 우리는 1960년도에 어떤 거장의 여성 감독을 해외에 그 유명한 여성 감독들이 숫자가 적지만 거장의 여성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는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마주를 오마주가 단순히 여성 감독을 부각시키려고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약간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많이 생각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사회 환경들이 좀 이제 바뀌고 새로운 목소리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쨌든 남성들을 저는 적으로 삼을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화의 역사가 그래왔고 남성 서사들이 되게 존재했고 훌륭한 남성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저도 존경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다면 또 우리가 발견되지 않은 어떤 서사는 저는 또 여성 서사에 있지 않나 아직 채굴이 되지 않는 어떤 보석 같은 진주들을 계속 발굴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영화를 만드는 남성 감독이든 여성 감독이든 여성 작가든 어쨌든 이런 분들의 뭔가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어떤 소수의 목소리라고만 보지 말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수에게도 공감할 수 있는 인간의 목소리다라는 어떤 차원으로 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여성영화제에서 박나목상을 받았잖아요. 박나목 기리는 어떤 영화를 통해 그렇게 상을 받아서 지지받고 위로받았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더 질문 있으세요? 지금 사실은 다른 질문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답변이 길어지면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마지막 질문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봤던 이 질문도 굉장히 난처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조항이 7개잖아요. 근데 여기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다 뭐 이 조항이 다 나한테 내 작품이 포함되는지 고민이 많았다고 다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굳이 한 가지 정도만 뭔가 더 들어갈 수 있다면 7개의 조항 말고 백델에 어울리는 그런 게 있다면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있을까요?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한다면? 점점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7개도 너무 어렵죠? 아마 심사위원분들이 그 7개를 갖고도 크레딧 하나하나까지 다 따지면서 논쟁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선정을 하시는 그런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더 질문 받기 전에 우리 여기 오신 분들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여성서사에 대해서 훌륭한 문제제기는 많고 거기에 PC 논쟁이라고 발라붙는 지점들이 있는데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교조적이고 강박적인 그런 흐름이 재미를 없애고 있다 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좀 있고 최근에 또 버즈라이트 이어 그게 동성키스신이 있다는 이유로 중동이랑 아시아 14개국에서 개봉이 금지됐어요. 디즈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정치적 올바름의 영역으로 더 강하게 정책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원작의 골수팬들은 원작 훼손한다 그 다음에 재미가 없다 그 다음에 선택적인 PC다 왜냐하면 흑인들이나 이런 영역들은 넓어지면 아시안들은 여전히 주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작업을 하실 때 약간 이렇게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점이 머릿속에 어떤 필터로 작용하면서 창작의 어려움들이 생기는지 그런 논쟁들이 도움이 되는지 꼭 필요한지 어떤지 의견이 있으시면 궁금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 헤어질 결심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지만 범죄 도시나 헌트도 많이 좋아하고 범죄 도시 2나 그러면서 거기 여성 캐릭터 별로 없잖아요 그 지점에 대해서 어떤 평론가분께서 어설프게 등장시켜서 이상하게 재현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는 게 낫다 그냥 거기 그 영화를 보면서 여성 캐릭터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 제기하지 않고 재밌으면 다 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맞득지 않은 일종의 평가인데요 없지만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약간 어쨌든 그 고민들이 녹아있는 질문인데 저는 올바름이라는 것은 장소와 시대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올바름을 구현하고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늘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일단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관점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위주로 이야기를 쓰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쓰고 그 다음에는 그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쓰고 저는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합니다 저희 지금 주연급 배우가 저희 드라마에도 여덟 명? 일곱 명씩 나와요 그럼 저는 그걸 일곱 번 여덟 번 다시 씁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약 제가 약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남성 캐릭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제 작품이 아까 백댈 테스트에 못 통과하겠다고 한 지점들이 제가 남성 캐릭터를 여성 캐릭터만큼 매력적으로 또 흥미롭게 표현했는가?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없어요 사실 저는 시간을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가 더 좋은 캐릭터가 돼서 어떤 여성 캐릭터에도 밀리지 않도록 그런데 시간을 사실 드라마를 쓴다는 건 시간이 되게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못 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좋은 연기자들이 역할을 빛내주고 있긴 하지만 제가 신경 쓰는 부분은 이 부분을 계속 연마해서 저도 여성 캐릭터 못지않은 남성 캐릭터를 쓰고 이들이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밸런스가 또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참고로 작가님이 새로 쓰신 작은아씨들이라는 작품은 오늘이 첫 방송입니다 오늘 시청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신 그 어려운 남성 캐릭터를 저랑 펜트하우스를 같이 했던 엄기준씨가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여기 또 막 묻고 싶은 궁금함을 막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질문 좀 받아볼까요? 제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기회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네 여기 체크무늬 네 티셔츠 분 네 TV에서만 뵙던 분들을 이렇게 실제로 만나게 돼서 되게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저에게도 경험인데요 우리 봉태기 배우님 민규동 감독님 포함해서요 다들 영화인이신데 영화인이 될 때까지 영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평등에 맞는 백델리안 백델리안 데이에 맞는 내 마음속에 영화 캐릭터가 있다면 누구일까 갖고 계신 보고 계신 영화들 안에서 이 사람이 가장 백델리안 데이에 맞는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인물이 있는지 누구일지 궁금합니다 신혜원 우리 제작자님 대부분의 질문에 화들짝 놀러오고 계세요 요즘 딱 생각나면 매드맥스 여주인공 생각나기도 하고 사실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했던 게 강수연 배우님이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서울극장에서 미무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영화 20년 하는 동안 강수연 배우님 한 번도 실제로 못 뵀어요 접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처음으로 강수연 배우님 오늘 앞에 일정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강수연 배우님 실제로 만난 적이 없는데 제가 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처음 해봤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니까 내가 배우를 보지 않았는데 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에 이렇게 인생의 영향을 받아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수많은 캐릭터들, 실제 만나지 않은 그 캐릭터들이 그냥 판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나한테 영향을 줬었다라는 거 그리고 미무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의 그 강수연 씨의 연기가 나한테 인생의 영향을 줬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수연 씨의 미무와 철수의 청춘 스케치가 생각나네요 저는 양성평등과 관련된 캐릭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말씀을 들으니까 콘택트라는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조디 포스터 역할이 생각나고요 제가 왜 그러는지 지금 보면 사실 영화 만듦새가 그렇게 세련되고 뛰어나다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늘 너무 빠져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또 한 명 생각난다면 양들의 침묵의 역시 조디 포스터 형사 역할인데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은요 제가 옛날부터 여자 캐릭터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구현하고 싶었던 성격이 많이 여성 캐릭터의 성격이 미인으로 등장할 때가 많고 아니면 이제 똑똑하거나 이렇게 등장할 때가 많은데 저는 늘 의지가 강한 여성을 스크린에서 이야기 속에서 만나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추구하는 여자 그런 점에서 그런 캐릭터들이 생각나네요 저는 갑자기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문득 생각나는 거는 델마 루이스고요 영화로만 그 캐릭터는 어릴 때부터 원더우먼이 정말 멋있는 히어로였어요 제 마음속에 어릴 때 원더우먼을 TV로 이렇게 보면 빙글빙글 돌다가 변신을 하잖아요 정말 슈퍼맨같이 모든 걸 이렇게 해결해주고 그런 히어로? 물론 지금 시대에서 보면 또 원더우먼이 최근에 나온 원더우먼을 못 봤어요 거기서는 이 여성 영웅을 어떤 식으로 그렸나 근데 과거에 보면 약간 남성들이 보고 싶어하는 뭔가 약간 이런 시선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 정도입니다 네 우리 질문하신 분한테 선물 준비한 거 있나요? 박찬욱 감독님 DVD, 블루레이, 사인번 뭐가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존경하는 감독님, 작가님, 제작자님, 그리고 배우님들 함께 대답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제 질문은 오늘 민규덩 감독님 질문에서도 그렇고 정서현 작가님 답변에서도 드라마계와 영화계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게 있는데 작가님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드라마계 작가님들 여성의 비중도 높고 또 작품의 여성 소사도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시청자층 타겟의 입장에서도 말씀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근에 충무로의 우리 한국 영화 관객들 중에도 여성의 비중이 더 높고 그 비중이 60%에서 많게는 3분의 2 정도까지나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청자 또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까지나 다른가 싶기도 한데 드라마계와는 달리 영화계 아직도 성별 불균형이 특히 더 많은 권력과 권위를 가진 쪽으로 갔을 때 더 심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감독님, 봉택의 배우님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전혀 과학적이거나 그런 게 아닌데요 시나리오를 쓰는 태도 자체에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제가 나온 영화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영화는 만드는 사람의 어떤 예술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하면 시나리오를 쓸 수 있어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것 그것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 내가 어떤 사랑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그것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아름답고 어떤 것을 관객에게 주고 싶다 하지만 제가 또 드라마를 쓸 때는 관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관객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TV 앞에 앉아있을 관객들이 어떤 이야기를 원할까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이 가치가 있을까 질문 자체가 일단 시나리오를 쓸 때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관객에 대한 관객과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달라요 드라마는 사실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은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나면 분당 시청률을 가지고 이 작품의 이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느낌을 줬는 걸 파악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반쯤은 예술가인 상태로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상업적인 영화를 만드는 게 어쩌면 영혼을 파는 게 아닐까 저는 사실 근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 장면의 시청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 장면, 시청자들이 이 장면, 이 감정에서 어떤 걸 느끼기를 원하고 어떤 문제에 더 반응하는가를 매번 알아가지 않으면 새롭게, 새로운 시나리오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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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요. 전혀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아마 데이터들도 다 분석하실 거예요. 관객층도 분석하실 거고 회사들, 자본력이 더 있는 회사들에서는 관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하실 텐데 제가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이게 과연 그런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것이 의심된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사이에 남성과 여성의 상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기보다는 이런 의사 결정 과정 속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그 영화를 계속 전통적으로 만들어보고 있었던 남성 감독님들과 그런 위주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행히 영화와 드라마 양쪽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계셔서 그나마 균형 잡힌 대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약간 개념적 차이 있는 것 같아요. 매체의 차이가 드라마는 연출자가 누구였는지는 크게 사실 궁금해하지 않고 어떤 작가가 누구였는지를 궁금해하고 감독은 영화는 또 감독이 누구였는지가 영향력이 크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드라마도 시청료를 내지만 사실 돈을 안 내고 뭔가 쉽게 볼 수 있다는 느낌이 있고 영화는 또 돈을 내고 보고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고 완전 일방적으로 감독의 리듬에 이끌려서 봐야 되고 드라마는 조금 더 편하게 밝은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랑 같이 작업 방식과 감상 환경과 이런 거에 따라서 확실하게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조금 특이한 점은 헐리우드는 거의 80%가 전업작가가 쓰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한국은 80%가 감독이 쓰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전업작가가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통계가 역전되어 있죠. 감독님들이 그래서 정말 많이 토로하는 게 작가를 찾고 싶다. 작가와 작업하고 싶다. 자기 시나리오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늘 매번 지옥이니까 좋은 작가님들 만나고 싶다라는 욕망들이 있는데 제작자분, 투자자분이 어떻게 또 작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다 보니 결국은 자기가 몇 년에 걸쳐서 작업해서라도 겨우 만들어내는 이상한 모두가 원치 않는 악순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조가 어떻게 풀릴지는 조금 더 결정하시는 분들이 제작자분, 투자자분들이 지금 대답하지 않고 계신데 질문이요. 근데 그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참여하는 입장에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건 제가 한 2000년도에 처음 영화를 할 때만 해도 드라마와 영화는 접점이 없었어요. 영화를 하는 사람은 영화만 하고 드라마를 하는 사람은 드라마만 하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화를 했던 사람이 드라마를 해? 상상도 할 수 없었고요. 반대로 드라마를 했던 사람이 영화를 했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OTT라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그런 게 접점이 생겼다라는 거? 그 얘기는 뭐냐면 영화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견고함이 깨지고 있다는 거고 드라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견고함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오랫동안 내려져왔던 그 견고함이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참여하는 입장에서 조금 느끼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관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또 시청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좋은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봅니다.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그 굿즈 세트 선물이 있네요. 앞에 질문 두 분 하셨으니까 한 분 더 질문 받고 마음을 낼 것 같아요. 두 분 같이 드셨는데 가위바위보 한번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주목으로 이기신 축하드립니다. 너무 존경하는 감독님과 작가님, 제작자님 만나서 배드나베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예비 작가로서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여성 감독, 여성 작가, 제작자로서 경력이 많으신데 앞으로 이제 앞으로 나올 많은 후배들, 여성 감독, 여성 작가 후배들에게 백델리안, 예비 백델리안으로서 좀 어느 부분에서 양성평등으로서 좀 중점을 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충고를 해주실 수 있으면 하고 제가 질문 아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대표님부터 먼저. 앞으로 이 업종에 조사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저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반대 케이스처럼 여성 작가분이나 여성 감독들도 아까 작가님도 얘기하셨지만 남성 캐릭터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의 성별이 아닌 성별의 캐릭터나 이런 일들을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성별만 나오는 작품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속하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많이 섞여서 일을 하면 저절로 좀 학습이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같이 협업을 많이 하시는 경험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많은 감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드라마 작가분들도 여성도 많고 여자 작가들도 시나리오에도 많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입봉 작가가 어느 정도의 비중이 있느냐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지만 실제로 각색 작가나 보조 작가로서 활동하시는 신인 작가들은 많이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좋아질 거라고 문제의식을 느끼면 꼭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연구이 계속될 거라고 아까 변화의 어떤 과도기에 있는 사람들들이 혜택을 느리는 사람도 있고 혜택에서 배제되고 끝내 패배자로 남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변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계속하시는 게 저는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작할 때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큰 변화를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를 다 같이 느끼실 수 있게 포기하시지 말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화도 전문화되는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가의 전문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자본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전문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누군가 혼자 앉아서 대본을 집에서 검색해서 쓰는 시대에는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많이 부여되고 저도 드라마 작업을 최근에 하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드라마는 감독님이 쓰셔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려워요. 12부작, 16부작을 감독이 대본도 쓰고 연출도 한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럼 그거 난리 나겠네요. 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로 그러면 평상시에 평생 몇 편이나 하시겠어요? 감독님이. 그렇잖아요. 직업적으로. 그건 영역성이 없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문적인 영역들이 나오는 거죠. 영화도 앞으로 예산도 커지고 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문 작가의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하거든요. 과도기니까 포기하시지 말고. 저는 작가분들 많이 뵙고 싶습니다. 제작자로서. 그래서 영화 작가를 지망하시는 분들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시리즈를 방송하시는 작가님으로서 말씀해주신다면? 저는 작가 만약에 여러분이 작가가 되려고 한다면 지금이에요. 지금이고 지금 수요가 너무 많고 지금 빨리 입봉을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보조작가를 뽑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꼭 시나리오를 쓰겠다는 생각이 사실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작가다 지금.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열심히 엄마에서 작가가 돼야 되고 빨리빨리 할수록 좋다. 한 작품이라도 더 할 수 있으려면. 마치 몇십 년 만에 개길 시기 한 번. 마치 지금 그런 시기가. 사실 맞고요. 지금 편수 드라마든 영화든 제작 편수가 너무 많은데 그 작가들 못 찾고 있거든요. 작가 찾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업계에서. 감독님도 작가 찾고 계시고 작가 찾고 계시잖아요. 작가를 우리가 빨리 빨리. 누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감독님들한테도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입봉을 하시려면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면 시나리오를 쓸 줄 아는 감독님만 입봉을 하신다는 건데 또 과학적으로 제가 생각해봤을 때 언어 능력이 그렇게 발달하신 분들은요. 다른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더 풍부하고 더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영화들을 그 시나리오라는 장벽 때문에 놓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언어 영역에서 많은 점수를 받은 분들의 감독님의 작품만 보기 때문에 비슷한 걸 수도 있어요. 아 그거였군요. 그거였다. 맞아요. 저희 나라는 시나리오를 써야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약간 기형적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편향적인 작품의 경향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얘기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를 보신 이화정 기자님이 아마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존버하십시오 입니다. 존버인데 그냥 사실은 영화를 뭔가 일을 한다는 거는 예전에 어떤 분께서 어떤 제작자분이 제가 처음으로 이제는 시나리오 작가로 일을 할 때 작가 타이틀 걸리기까지 그때 제가 작가 신인 작가죠. 데뷔를 못한 몇 년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얼마나 걸리나요. 타이틀을 갖기까지 7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짐 싸갖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때 이 세계를 떠나야 되겠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데뷔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7년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 받으면 저는 그래서 그냥 존버하라 이 얘기밖에 못하는데 대신에 그 사이에 정말 지치고 아 나 이제 그만둘래 도망갈래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돈도 못 벌고 뭐하고 있지? 내 주머니는 계속 붕괴되고 있는데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기다리고 그냥 그냥 존버가 아닙니다. 자기를 정말 존중하면서 아끼면서 그 남들이 자기를 포기할 때 너 글 못 썼어 아이가 안 돼 이걸로 못 만들어 3년 동안 쓴 시나리오가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게 헌실인데 그럴 때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존중하면서 버티기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이 이렇게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마무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남자분들도 많으시고 다행히 이렇게 꼭 자리 꼭꼭 메워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려운 시간 자리 내주신 세 분도 너무 감사하고 형태기 배우님 마무리 멘트 있으시면 하고 정리하죠. 오늘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출연진 이렇게 뒤돌아서 관객분들하고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거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